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진실이라는 것은 민심이고 나발이고 관계없고 그냥 선관위 관계자들께서 그냥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창용tv를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구면요. 돌아가신 누굽니까? 정두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는 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심지어 강력의회 의원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기초의원 의원의 구청구의회 의원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공상당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이 안 뽑는데.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 모든 작업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볼 만한 것이 이 선거 절차 가운데 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내가 추정할 때는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왔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는 최소 160석 비례대표를 합쳐서 최대 180석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160석이 아니라 163석.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 투표 17석을 쓴 때가 180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심상정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지역구 160석 전체 합쳐서 180석 그대로 맞았대요. 그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거인수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인수는 대개 총선거인수가 4200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4200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얼추한 1800만 정도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 가지고 몇 표 정도를 이번 선거에 쑤셔 넣는다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 표 정도 쑤셔 넣겠다 그렇게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확보하고 한 500만 표나 600만 표 정도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그 가운데 329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풀은 조작에 활용 가능한 후보군인 그런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자 수 후보군은 좀 넉넉하게 잡고 상황 따라서 거기에서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전산조작이 바로 이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관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세구청장 보궐선거는 총 37,771표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개 동에 썻는 간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여러분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을 찾는 두 명당 한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표 진짜표 가짜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표를 어디서 만들었겠냐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상적인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가짜 할 때 가짜마다 다 프린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가짜표가 몇 표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던지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노원병의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은 몇 표당 한 표 집어넣습니까? 진짜 4표 사전투표장을 찾아 가지고 신분증 이미지고 사전투표 용지 받는 4사람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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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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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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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를 집어넣으려면 그 가짜표 6천 몇 백 표인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사람을 확보하는 거죠. 가장 쟁점이 됐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는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습니까? 5표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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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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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당 여러분들 깨끗 집어넣을 수 있는 표 숫자가 몇백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프린트도 쓸 수 있고 인쇄기도 쓸 수 있고 인쇄기를 쓰면 편리하죠.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집어넣는 작업을 언제 했겠습니까? 사박오일 지역선관에 보관하고 있을 때 했겠죠. 당신이 봤냐?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정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 보니까 조작한 거하고 비싸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어넣은 거죠. 질량보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집어넣었으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6번에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 수하고 다른 표 수가 나왔는데 그럼 어딘가 집어넣었겠죠. 어디서 집어넣겠습니까? 3에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표 집어넣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건 봤다고 하고 확정적 사실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표 집어넣는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표 집어넣은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왜? 투표지 분류기 통과시켜야 하면 나중에 표가 보니까 표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끝냈을 때 조작작업이 95%가 마친다. 그러니까 유령 투표지를 어디선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10번에 사겠습니까? 그럼 다 개표가 끝났는데 그럼 6번에 집어넣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거 아니에요?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지역선관에. 그래서 지역선관에 계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그것도 좋다.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표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전산 조작하고 나서 그다음 표 어떻게 맞출 거냐? 어디 수시어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선사람으로 사는 게 그냥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배웠는데 다 큰 성으로 여러분들 과학을 배운 겁니다. 어디 수시어 넣었으니까 표가 나오겠지. 유령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에 날인해야 되니까 그걸 2015년도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만 닦아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나라가 이렇게 망쳐진 것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쳐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허우대나 멀쩡해 가지고 좀 젊은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언모론이 아니고 저는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에라이 인간아 정신체리라요.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정의 대법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가 뭔지 시중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이기나 윤리라는 것은 바닥 수준인 거죠. 사법정의라고 대법관들이 사법정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시중에 이런 먹고 살기에 바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그러면 유령투표지를 투입하는 증거물이 어제는 뭘 한 번 봤습니까 우리가? 표가 남는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서 100표를 줬는데 나중에 개표가 끝나고 보니까 10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101표가 뭡니까? 대법관들은 한 표가 남았으니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한 표가 천 표를 집어넣고 한 표가 남았는지 이천 표를 집어넣고 한 표를 남았는지 그게 다 사람이 실수한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빳빳한 신권다발 이런 돈 채가다 보면 몇 번 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장 두 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가 휴먼 에러라고 하죠. 실수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북구 성관위에 서초구 여름표가 들어가 있는 거 표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여러분 종로구에 분당 여러분들 표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로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장에서 분당갑의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지가 도착했다.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분당갑의 이런 투표지가 축지법을 썼습니까? 휙 날아가 종로구로 갔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션을 투표지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만든 게 아니고 한 곳에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배분했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 다 맡겨놓으면 발각될 위험도 많고 비밀도 유지가 안 되니까 한 군데서 만들었겠죠 한 군데서. 한 군데서 예를 들면 종로구 700표 그다음에 뭐죠? 마포구 400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배분한 겁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로구에 가지 말아야 될 분당갑의 표가 종로구로 가고 성북구에 가지 말아야 될 서초구 여러분들 표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분류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한 여러분 600표 쑤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 축지법을 사용한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종로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장에서 성남시 분당구갑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소에서 경기도의회의원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서초구 선거관리비원회 개표소에서 성남시 분당구갑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행사나 이런 분들이 범죄자를 이렇게 잡아낼 때 이런 단서를 가지고 추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범인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도구고 도구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마치 형사처럼 작은 사실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범죄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창룡신하고 같은 분들이 힘을 해서 싸우시는 것이고 김정식 이러면 의병장 같은 김장식 의병장 같은 분들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축적이 되니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수사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 위원회 개표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지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아마 표준폼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비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가서 안 되는 거죠. 종로구 위원회 개표소에 어디다시 성남시 분당구 여름 값 투표지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자주 발생하니까 선관위 측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폼을 선관위 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개표소에 비치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종로구 위원회 이런 개표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왜 갑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거는 성남시 제7여름들 투표소에서 아니죠. 서대문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성남시 제7 선거구에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표가 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서대문구에 왜 성남시 제7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기도 의회 보궐선거도 다 손을 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분을 했구나 그럼 그 배분한 걸 인수한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지역선관위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관여돼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핵심척근이나 뭐 이 말이 됩니까 서대문구 여러분의 왜 경기도 의회 보궐선거표가 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 서초구위원회에 성남시 분당국 갑선거구의 여러분들 표가 한 표 가 있는 겁니다. 표가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 유령 투표지를 분류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개표소에서 뭐가 여러분들 온 겁니까 성남시 분당국 갑 지역구 의원 여러분들 표가 한 표 가 있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지역구 선관위 이런 표가 비례대표 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례대표나 지역구 표가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라는 그런 정식 문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개표소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늘 장영후 대표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보면 유령투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제 여름 살펴본 것은 개표소에서 교부한 발급된 사전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사전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나오는 경우 오늘은 공간을 이동하여 다른 선거국 개표소에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지 이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장영후 대표께서 만든 보고서에 공간 이동하여 다른 선거국 개표소에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지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입니다. 공간 이동투표지 간단하게 공간을 이동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연한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 비례대표 이름 투표지 각각 한 장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에 보관 중인 행당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제조 생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서울 서초구 의뢰 지역구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세 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왔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일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왔고 대전 중구 태평 이동 사전투표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투표자에 던진 여러분들 표가 왜 성남시 분당동 투표함에서 나옵니까 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일동 투표함에서 나옵니까 왜 대전 중구 태평 이동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까 중앙에서 다 만들어서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휴먼 에러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성남시 분당동도 가고 용인시 수지구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국 앞 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영 이동 사전투표함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지수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먼 에러라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의 디지털과 50%의 아날로그입니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전중구 개표장 태평이동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서초구월 관내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서초구월의 선거구 투표지가 대전중구 태평이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경우냐 투표지 스스로 공간을 이동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은 모초에서 조작 대상 선거구의 투표지를 집단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순서상 한 장이 어긋나서 딸려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유력한 거죠. 투표지가 스스로 날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분당구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서초구가 여러분들 더불당에 발견이 된 것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지가 서울 서초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공간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투표지 스스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현대기술로도 불가능하고 미래기술로 불가능한 겁니다.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지에 기표한 이후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별로 분류 과정의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사전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지가 딸려가는 경우 분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처에서 전국의 것을 대부분 다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야 비밀도 유지가 되고 그럴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무슨 콩고 사람들이 대거 입국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표를 진탕 만들었다. 그런 것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위조 투표제 생산 투입 모처에서 전부 유령 투표제를 제조한 이후에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암마다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 집중식 생산 분배 방식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는 발각 위험이 너무 높고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중앙 집중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간혹 이런 사고가 분류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제에 기표한 이후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별로 분류 과정의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제가 딸려가는 경우 아마 생산회가 이렇게 분류를 다 했을 겁니다. 서초구 갑 투표제 서초구 투표제 분당구 갑 투표제 분당구 투표제 분류를 다 냈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 머리가 좋기는 좋네요. 서초구 갑에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렇게 탁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작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안 봤으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까 장영우 대표가 이거는 도저히 현대 과학으로서는 투표제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모처에서 중앙집중으로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모처에서 대량 조작된 투표제에 기표한 이후에 투입 대상 선거구 사전투표소를 분류 과정에 실수로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투표소에 조작된 투표에서 딸려가는 경우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더블당만 다 하면 되는데 왜 미래통합당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가능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놓으셨네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전투표율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높아 가지고 표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표도 조금씩 투표 집어넣어야 될 그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나라의 녹을 먹는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다 이런 문제를 깔아뭉개 가지고 참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나라의 체제를 허무는 이런 일을 다 침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 참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